그날 밤의 도둑. 동기와 관련된 문제는 때로 몹시 어렵고 복잡하죠. 노련한 범죄수사관들이 해당 범행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마치 뻔한 이치이냥 떠들어댄다는 건 나도 익히 알고 있죠. 그 속에 있던 남자가 마르고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커다랗고 시뻘건 개가죽 장갑을 천천히 벗겨내며 말했다. 글쎄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겪어본 바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에는 한 가지 주요 동기가 있어. 그건 바로 인간의 열정이더군요. 좋든 나쁘든 열정이란 것이 가련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한다오. 그리고 명심할 건 그 한가운데 여자들이 있다는 거요. 기술에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프랑스 탐정들도 범죄수 여자와 관련된 요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서지 않는다오. 절도든 살인이든 사기든 간에 범죄는 늘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필리모 테라스 강도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그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여자가 없어서 그럴 거요. 반면에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 절도범이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은 것은 영리한 여자가 경찰의 눈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오. 남자는 장황하면서도 아주 오만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남자가 짜증나면 어김없이 무리해지며 그럴 때 본인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알기에 폴리 버튼경은 감히 반박하지 않았다. 내가 늙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면 아예 경찰이 될까 싶소. 경찰이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쭈글쭈글한 인간이 신경질적이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지껄이는 자기 만족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자만심에 가득 찬 발언보다 더한 망발이 어디 있을까. 버튼 양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예쁜 실을 하나 꺼냈다. 남자가 수수께끼를 풀 때 그런 물건들로 매듭을 만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버튼 양은 탁자 맞은편에 있는 남자에게 실을 건넸다. 순간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생각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버튼 양이 구슬리듯 말했다. 남자는 젊은 아가씨가 애태우듯 코앞에 놓아둔 아주 귀한 장난감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억지로 시선을 돌려 카페 안을 휘둘러보았다. 버튼 양과 여자 종업원에 이어 판매대에 쌓아놓은 허연 빵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무심결에 남자의 연푸른색 눈은 다시 그 기다란 실을 향했다. 남자는 실을 정겹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보니 벌써 안달하며 줄줄이 매듭들을 묻고 푸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틀림없었다. 영궁 프로비던트 은행 절도 사건 얘기 좀 해주세요. 버튼 양이 은혜라도 베풀 듯 말했다. 남자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공모하자는 어딘가 수상적은 제안이라도 받은 것처럼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의 실 끝을 잡아 끌어당겼다. 곧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잠시 행복에 젖어 매듭을 짓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문제의 그 절도 사건에는 좀 비극적인 구석이 있는데 대다수 범죄의 비극적인 면과는 완전히 달랐다오. 내가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비극 말이오. 내 말 한마디면 경찰이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을 텐데 그걸 못하겠다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은 참을성 많고 무능한 우리 경찰 나리들 앞에서는 대개 꼭 닫혀있던데요. 그리고 버튼 양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자 남자가 차분하게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아가씨만큼은 그 일로 불평하면 안 될 텐데. 아가씨는 벌써 30분째 본인 입으로 황당무게하다고 했던 내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듣고 있으니까 말이지. 물론 아가씨도 알다시피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은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바로 그 은행이오. 당시 사파식 신문들이 거기 스케치가 많이 실렸더랬지. 이건 거기 외관 사진이오. 며칠 전에 내가 직접 찍은 거요. 좀 더 뻔뻔하거나 운이 좋았더라면 살짝이라도 내부를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이오. 하지만 아가씨도 알고 있듯이 은행 사무실에는 나머지 건물과 떨어진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오. 이런 경우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듯 나머지 건물에는 지점장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죠. 당시 지점장은 아일랜드 씨였어. 지점장이 된 지 채 6개월이 안 되었을 때였다오. 아일랜드 씨는 아내와 은행원인 아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어린 두세 명의 자녀와 함께 은행 사무실 위층에 살았어. 사택의 실제 크기는 이 사진보다 작지오. 내부가 깊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각 층의 거리 방향으로 방들만 쭉 붙어있고 사택 뒤편에는 딸랑 계단밖에 없소이다. 그래서 아일랜드 씨와 그의 가족이 그 공간을 전부 썼다오. 은행 구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흔한 양식이라오. 사무실에서 사무직원들과 천라번들이 줄지어 배치된 책상에 앉아 일을 보고 그 뒤로 보이는 유리문 너머에는 육중한 금고를 비롯해 책상 등이 있는 지점장의 개인 진무실이 있는 구조 말이오. 개인 진무실에는 사택 현관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어서 지점장은 출근할 때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었지. 1층에는 응접실 공간도 전혀 없고 사택에도 지하실이 없다오.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내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게 아가씨 앞에서 이렇게 건축물 상황까지 자세히 말하는 거요. 밤이 되면 당연히 은행 창구는 외부에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질러 잠그는 데다. 추가 예방책으로 항상 야간 경비원까지 세워둔다오. 앞서 말했듯이 은행 창구와 지점장실 사이에는 유리문밖에 없어. 잊지 못할 그날 밤에 야간 경비원이 들리는 말을 전부 주워들어서 우렁이 속 같은 사건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도 바로 그런 구조 때문이었지. 아일랜드 씨는 대개 매일 아침 10시 조금 전에 진무실로 들어갔다오. 하지만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침을 먹기도 전인 9시경에 내려갔소. 아일랜드 부인이 나중에 말하기를 남편이 돌아온 소리가 나지 않아 아침 식사가 식는다고 알려주러 하인을 내려보냈다더군요. 그런데 하인이 비명을 지르기에 큰일 났다는 생각부터 들었다더군. 아일랜드 부인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갔소. 1층 복도에 도착해보니 남편 진무실 문이 열려있고 진무실 안에서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외쳤다더군. 마님 주인님이 불쌍한 주인님이 돌아가셨어요. 마님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진무실 바깥쪽에 있던 부인은 유리 문 칸막이를 세차게 두드리며 소란 피우지 말고 문부터 열나고 흥분해 소리쳤지. 아일랜드 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여자라오. 이런 사실은 그 부인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여러 힘든 상황을 겪는 내내 몸소 입증했지. 아일랜드 부인은 남편의 진무실을 한눈에 보고 상황을 파악했소. 안락의자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있는 아일랜드 씨는 의식을 잃은 게 분명했지. 갑작스럽게 엄청난 충격을 받아 신경이 손상되면서 잠시 정신을 잃은 게 틀림없었어.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고 말이야. 금고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으로 미뤄 아일랜드 씨는 필시 열린 금고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비틀거리다가 기절했던 거요. 바닥에 있던 의자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다가 결국 안락의자로 쓰러지고 만 거라오. 구석에 앉은 남자는 이어 말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설명하는 데만도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아일랜드 부인은 번개처럼 단 1초만에 파악했단 거요. 부인은 서둘러 진무실 안쪽에 있던 유리문 열쇠를 돌려 경비원인 제임스 페어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위층 침실로 옮긴 뒤 곧바로 경찰과 의사를 불렀소. 아일랜드 부인의 예상대로 지점장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완전히 의식을 잃었던 거였소. 의사는 절대 안정해야 한다며 당분간 모든 성가신 질문들도 삼가라는 처병을 내렸지. 환자는 나이가 적지 않은 데다 아주 약하긴 하지만 뇌에 우려를 생길 정도로 충격을 심하게 받은 상태였소. 따라서 생명의 지장은 없더라도 정신이 쇄약해져 있었으니 혼절을 불러온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일랜드 씨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었다오. 그러니 경찰은 수사를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소. 사건의 주요 관련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 사건을 맡은 형성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소. 우선 강도들 혹은 강도가 은행 창구 구역을 통해 지점장실로 들어갔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지. 제임스 페어베언이 전등을 환히 켠 채 밤새 경비를 섰기 때문에 누구든 창구가 있는 구역을 지나가거나 단단히 빗장을 채워 잠근 문을 열었다면 그가 모를 리 없지. 지점장실로 들어가는 나머지 경로는 사택 현관을 통하는 것이었소. 그런데 아일랜드 씨는 극장이든 클럽이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직접 그 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던 모양이오.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대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더군. 매년 지점장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대개 그의 아들이 부 지점장과 함께 은행에 남아 책임지고 문단속을 했다오. 그들은 밤마다 10시 정각이 되면 어김없이 문에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소. 이미 설명했듯이 은행 창구와 지점장실 사이에는 유리 칸막이 하나밖에 없소. 제임스 페어베언의 설명에 따르면 밤에 경비를 설 때는 아주 희미한 소리까지도 듣기 위해 당연히 그 문을 늘 활짝 열어 놓았다더군. 그리고 대개의 지점장실은 불을 꺼놓았소. 제임스 페어베언은 창구 쪽 구역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즉시 지점장실 쪽에서 사택 현관으로 이어지는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다음 야간 순찰을 시작했다오. 지점장실과 창구에 설치된 비상벨은 아일랜드시의 침실은 물론이고 아들인 로버트 아일랜드시의 침실과도 연결돼 있었소. 또한 비상시에 경찰을 불러달라는 안목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지구의 통신소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도 있었다오. 아침 9시에 첫 번째 출납원이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실을 청소하고 빗장을 푸는 것도 야간 경비원의 업무였소. 경비원은 그 일을 모두 마치면 퇴근해서 아침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오. 아가씨도 알겠지만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에서 제임스 페어베언의 직책은 굉장한 책임감과 신뢰가 요구되는 자리오. 하긴 모든 은행과 기업 건물에는 그와 비슷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소. 그들은 대부분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실하고 바른 이력을 갖춘 퇴역 군인인 경우가 많다오. 제임스 페어베언은 건실하고 권장한 스코들랜드 사람이라오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에서 15년째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나이는 마흔, 서너 정도였소. 근위병 출신으로 신발을 벗고도 키가 190cm나 됐지. 당연히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건 그의 증언이었소.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증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은행 업계와 기업계에 난리가 났었지 뭐요. 제임스 페어베언은 3월 25일 저녁 8시에 은행 건물의 모든 덧문과 뒤편 부지로 나가는 문까지 빗장을 걸어 잠근 뒤 평소대로 지점장실 문을 걸어 잠그려던 참이었소. 그런데 그때 아일랜드 씨가 위층으로 부르더니 11시에 집에 와서 잠깐 지점장실에 다시 들롤 수 있으니 그 문을 열어두라고 했다는 거지. 제임스 페어베언이 전등도 그대로 켜두어야 하는지 묻자 아일랜드 씨가 아니 끄게나 필요하면 내가 켤 수 있다네 라고 대답했다고 하고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의 야간 경비원에게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었고 난로를 떼거나 배를 채울 음식과 맥주 한 잔 정도는 언제든지 허용되어 있었소. 제임스 페어베언은 난로 앞에 자리를 잡고 파이프에 불을 붙인 다음 신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9시 45분경에 바깥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에 아일랜드 씨가 클럽에 가려고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 그런데 9시 50분쯤에 지점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누군가 들어가서 곧장 유리 칸막의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소. 그는 당연히 아일랜드 씨일 거라고 생각했지. 페어베언이 앉아있는 곳에서는 지점장실이 들여다보이지 않았지만 전등이 켜지지 않은 걸 보고 지점장이 불을 안 켜고 예비용 성량만 썼나 보다 생각했다. 제임스 페어베언이 그러더군. 그러다 순간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신문을 내려놓고 지점장실 맞은편 유리 칸막의 문으로 가봤죠. 지점장실은 그때까지도 아주 깜깜해서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택현관과 이어진 문이 열려있어서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더군요. 칸막의 문이 가까이 가자 문간에 아일랜드 부인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아주 놀란 목소리로 루이스, 한참 전에 클럽에 간 거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죠. 제임스 페어베언은 이어 말했어. 루이스는 아일랜드시의 세례명이죠. 지점장님이 대답한 소리는 못 들었지만 아무 일 없어서 안심이 된 저는 파이와 신문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거의 곧바로 지점장님이 진무실을 나와 바깥 출구로 나간 소리를 들었어요. 지점장님이 나가고 나서야 그분이 유리 칸막의 문을 열어놓는 걸 잊는 바람에 제가 들어가서 평소대로 사택형관과 이어지는 문의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답니다. 결국 제가 그 빌어먹을 도둑놈들을 막지 못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겠죠. 대중들이 제임스 페어베언의 증언을 곱씹어볼 수 있을 무렵에는 은행 내부는 물론이고 사건을 담당한 우리 수사진 사이에서도 어떤 불안과 근심이 일기 시작했다고 신문들도 이 사건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는 기색이 역력했소. 너나 할 것 없이 자사 독자들에게 이 슬픈 사건의 전모가 더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경고할 정도였으니 말이요.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 지점장에 그처럼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로 누워있으니 문재인 도둑이 실제로 얼마나 훔쳐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다오. 허나 수석 출라본이 추정한 바로는 피액은 금화와 지폐를 합쳐 약 5천 파운드에 달했소. 물론 이 액수는 아일랜드 씨가 해당 금고에 본인의 돈이나 귀중품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가정화에 추정한 것이었지. 그런데 그 무렵 대중은 사경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가연 환자에게 동정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하게도 진작부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오. 이 시점에 섣불리 의혹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지나친 처사겠지만 당장은 누구도 의심하거나 의심받지 않았으니까 제임스 페어베어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면서 도둑이 위조 열쇠로 사택에서 진무실 내부로 통하는 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소. 아가씨도 기억하겠지만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전모가 드러나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소. 우리 모두 야간 경비원의 단독 증언의 진위를 따져보고 더 자세한 경위가 밝혀지길 기다리면서 아파서 누워있는 지점장을 점점 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억누를 겨를도 없이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가장 놀라운 변모가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특이한 한 가지 사실에서 드러났소. 아일랜드 부인은 온종일 지치지 않고 남편의 병상을 지킨 뒤 마침내 담당 형사를 만나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소. 수사진은 아일랜드 씨를 쓰러지게 하고 부인을 걱정의 나락으로 빠뜨린 미궁의 사건을 푸는데 아일랜드 부인의 증언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일랜드 부인은 어떤 질문에라도 기꺼이 대답하겠다고 공언했다오. 그러고 나서 제임스 페어베원이 그날 밤 10시에 문과 내에서 자신을 보았고 목소리까지 들었다고 한 걸 보면 그 경비원이 꿈을 꾸었거나 졸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지. 그 바람에 수사진은 그야말로 기함했다오. 부인은 자신이 그 시각에 현관에 내려갔을 수도 있겠으나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마지막으로 배달된 편지가 있는지 보러 갔을 뿐이지. 문제의 그 시간에 남편을 보거나 말을 건넨 적이 결코 없다고 했어. 아일랜드 씨는 이미 한 시간 전에 외출한 상황이었고 그녀가 직접 정문에서 배운까지 했다면서 말이지. 아일랜드 부인은 이 놀라운 진술을 단 한순간도 번복하지 않았소. 형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비원과 대질신문을 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은 아일랜드 씨를 본 적도 없고 그에게 말을 건넨 적도 없으니 경비원이 착각한 게 틀림없다고 했어. 경찰은 다른 한 사람도 심원했다오. 바로 지점장의 장남인 로버트 아일랜드 씨였소. 로버트 아일랜드라면 아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즈음 담담 형사는 불운한 지점장이 지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회사 돈을 얼마간 유용할 마음을 먹었지 않겠느냐는 심정을 굳히고 있었다오. 그러나 정작 로버트 아일랜드 씨 입장에서는 말할 게 별로 없었소. 아버지가 사적인 일까지 전부 말해줄 만큼 신뢰하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분명한 건 집에 돈이 궁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데다. 아들이 아는 한 아일랜드 씨는 사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점이었소. 로버트 아일랜드 씨는 문제의 그날 밤 친구와 밖에서 저녁을 먹은 뒤 함께 옥스퍼드 음악당에 갔다고 했다오. 그리고 밤 11시 30분경에 은행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 함께 집으로 들어갔소. 아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아일랜드 씨에게 별다른 점은 없었던 게 분명했소. 전혀 흥분한 기색 없이 아들에게 아주 유쾌하게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다고 하니까. 구석에 앉은 남자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흥분하며 말을 이어갔다. 허나 그들의 진술에는 아주 놀라우면서도 특이한 문제가 있었소. 아주 아둔할 때가 많은 대중 눈에도 똑똑해 보였다오. 그러니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일랜드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연스레 결론을 내릴 수밖에.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등 자기 희생적인 거짓말이라는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미독으로 덕질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요. 아일랜드 부인은 남편을 구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거요. 결국 제임스 페어베언이 보고 들었다고 말한 것들이 전부 꾸밀 리 없었던 거요. 누구도 제임스 페어베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소. 그럴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경비원은 어디로 보나 아일랜드 부인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꾸며낼 제주라고는 전혀 없는 육중한 덩치의 스코틀랜드 남자였다오. 더구나 페어베언에게 은행이 발행한 집회는 훔쳐봐야 티끌 만큼의 쓸모도 없는 거였소. 하지만 아까 말했듯 문제가 있었소.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중의 마음은 벌써 재활의 희망도 없이 위층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거요. 모두가 이 사실을 떠올리고 아차 했다오. 아일랜드 씨가 야간에 벌어진 절도 사건처럼 위장하고 은행 금고에서 5천 파운드 상당의 금화와 지폐를 빼낼 작정으로 밤 9시 50분에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 범행이 들통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돈을 도로 갖다 놓는데 실패하자 과감하게 남편의 편을 들기로 한 아내가 아주 서투르게 남아 남편을 공경에서 구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 상황에서 남편인 아일랜드 씨는 왜 다음날 아침 9시에 자기가 회사 돈을 유용한 현장을 보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뇌에 울혈까지 생겼을까? 사람이 기절한 척할 수는 있지만 고혈과 울혈까지 꾸며낼 수는 없잖소? 제 아무리 평범하고 얼떨결에 불려온 의사라도 그 정도 꾸병은 금방 발견할 테니 말이오. 제임스 페어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씨는 도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외출했다가 1시간 반 후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고 9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보고 기절에 쓰러진 게 틀림없었다오. 그런데 아가씨도 알다시피 말이 안 되잖소. 안타깝게도 가여운 당사자께서는 그날 밤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는 처지였소. 지점장은 여전히 몹시 쇄약한 상태라 강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임에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점차 커가는 엄청난 혐의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오. 지점장은 곁에 오는 이들에게 하나같이 수사 결과를 물으며 범인들을 빨리 잡을 수 있는지 등등 온갖 질문을 했다오. 하지만 모두가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른 탓에 경찰이 아직까지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대답만 해줬소. 아가씨도 느끼겠지만 설령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있다 해도 너무나 압도적인 증언에 맞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지점장의 처지를 모두가 애처롭게 여겼다오. 그래서 계속 대중이 지점장을 동정했던 게 아닐까 싶소. 그러나 남편이 범인임을 아는 상태에서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빠르게 증폭되고 있는 의심과 의혹에 공개적인 비난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지. 거의 6주가 지났을 무렵 마침내 의사의 신문 허가가 떨어졌소. 환자는 그제야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쇠약한 지경에 몰아넣었던 중대 사건에 관여할 수 있었던 거요. 그동안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 때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정을 받고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지점장의 장남 로버트 아일랜드 씨였소. 아들이 은행 직원이었다는 거 아가씨도 기억할 거요. 그러니 아버지가 의혹을 받는 순간 은행에서 아들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소. 그래도 모두가 아들에게 친절했던 것 같소. 루이스 아일랜드 씨가 유감스러운 일로 자리를 비운 동안 지점장 대행을 맡고 있던 서덜랜드 프렌치 씨는 이 젊은 직원에게 최선을 다해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다오. 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아일랜드 부인의 태도가 세상에 알려지자 로버트 아일랜드 씨는 지점장 대행에게 더 이상 은행을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전달했소. 그 결심에 지점장 대행을 비롯한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지. 당연히 지점장 대행은 로버트 씨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추천장을 써주었소. 로버트 씨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는 대로 런던을 떠나 해외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소. 로버트 씨가 새롭게 식민지가 된 나라들에서 헌병 업무를 맡을 신규 의용대를 조직한다는 말을 했다더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그가 런던 은행계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오. 그런데 아들의 그런 처신은 아버지에게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였지. 본인 가족조차 가련한 지점장의 결백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진 셈이니까. 그럼에도 지점장은 전적으로 무죄였소. 가련한 그 양반이 직접 말을 하면서 그 사실이 아주 명백해졌다는 걸 아가씨도 명심해야 할 거요. 게다가 그 양반이 말을 잘한 덕도 있었다오. 아일랜드 씨는 예나 지금이나 음악을 좋아했소. 문제의 그날 저녁 클럽에 앉아 일간지를 보다가 퀸즈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주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됐지. 당시 연주회에 갈 만한 복장이 아니었지만 매력적인 연주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연주회장으로 갔소. 그런 알리바이는 대개 입증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번 경우에는 묘하게도 운명의 여신이 아일랜드 씨의 편을 들어주었소. 그동안 가차없이 가했던 역경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연주회장에 간 아일랜드 씨는 자리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모양이오.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들어간 자리인데 어느 단호한 부인이 잘못 차지하고 앉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국 진행요원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소. 당시 안내원들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무거하게 언쟁에 휘말렸던 신사분의 얼굴과 차림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오. 아일랜드 씨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맨 먼저 당시의 일과 목격자들을 언급했소. 마침내 그 목격자들이 그의 신원을 확인해주자 프로비던트 은행 지점장이 보나마나 유죄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했던 경찰과 대중은 깜짝 놀랐지. 더구나 알고 보니 아일랜드 씨는 아주 부자였소. 유니언 은행의 잔고도 넉넉했고 수년간 알뜰하게 살아온 덕분에 개인 재산도 많았다오. 따라서 정말 그날 밤 은행 금고에서 사라진 5천 파운드가 급히 필요했다면 1시간 안에 그만한 액수의 2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오. 생명보험도 전액 불입한 상태였소. 빚이라고 해봐야 5파운드짜리 한 장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큼 적었거든. 아일랜드 씨는 운명의 그날 밤에 경비원에게 지무실로 통하는 문에 빗장을 걸지 말라고 잃은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 외출을 하고 돌아와 편지를 한두 통 정도 쓸 수도 있었기에 그랬던 건데 정작 나중엔 까맣게 잊었던 모양이야. 연주회가 끝나고 돌아오다가 바로 집 앞인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아들을 만나고 나서 지무실 생각은 더 이상 안 했던 거요. 문도 잠겨있고 보통 때와 다름없어 보였기 때문이지. 아일랜드 씨는 제임스 페어베언이 루이스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일랜드 부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던 그 시간에 본인은 절대 집무실에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고. 따라서 제임스 페어베언이 지점장 부인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 아일랜드 씨는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 지점장 자리를 내놓았어. 아일랜드 씨와 그의 부인은 아마 자신들의 이름을 둘러싸고 소문과 비방이 넘쳐나자 은행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 더구나 아일랜드 씨의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았다오. 이제 아일랜드 씨는 스팅보네이는 예쁜 집에 살면서 틈틈이 꽃과 나무를 키우며 여생을 즐기고 있지. 그렇다 보니 런던 사람들 중에 이 불과사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나 혼자만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셈이라오. 영국 프로비던트 은행의 전 지점장님께서는 그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많다오. 구석에 앉은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폴리 버튼 양은 남자가 개괄적으로 풀어놓은 사건 내용 중 관련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듣고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빠짐했다. 주제넘게도 그러면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서 총명한 자신이 쉬네풀풀 나는 이 허수아비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론이 원지 감을 잡지 못한 폴리 버튼 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여론이 아일랜드 씨의 정직함을 의심했던 순간부터 그의 진실성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밝혀졌던 순간까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시시각각 놀라게 했다. 한두 사람 정도가 아일랜드 부인이 실제 범인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얼마 안가 그런 생각도 없어졌다. 아일랜드 부인도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았다. 6개월 전에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단 한 장의 지폐도 그녀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 더구나 그날 밤 지점장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부인이 범인이라면 반드시 공모자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점장실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공모자라면 제임스 페어베언이 나타났을 때 큰 소리로 말해서 공모자를 배신하는 위험한 수를 둘리 없었다. 그냥 전등을 꺼서 사택으로 이어지는 현관을 깜깜하게 만들면 훨씬 더 간단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순간 예리한 목소리가 끼어들면서 이런 버튼양의 궁금증에 직접 답을 했다. 아가씨는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섰소.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단 말이오. 아가씨가 내 귀납법을 익혀서 추리력을 높이고 싶다면 내 추리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하오. 가장 먼저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한 가지의 확실한 사실을 생각해보셔. 출발점을 정했으면 가정의 늪에서 허우로적거리지 말아야 하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전혀 없는걸요. 폴리 버튼양이 짜증을 내자 남자가 차분하게 되물었다. 정말 없어? 3월 25일 밤 11시 30분 전에 은행 금고에서 5천 파운드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거 하나 확실하네요. 남자가 다시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금고에 자물쇠가 그대로 붙어있어서 제 열쇠로 금고를 연 게 틀림없는데 그건 확실한 사실 아니요?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모두가 제임스 페어베언이 그랬을 리 없다고 여긴 거고요. 폴리 버튼양이 삐딱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또 제임스 페어베언이 그랬을 리 없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 아닌가? 유리 칸막이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걸 알잖소. 게다가 아일랜드 부인이 열린 금고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고 손수 제임스 페어베언을 남편 집무실로 들어오게 했잖소. 그러니 당연히 그것도 확실한 사실인 거지. 따라서 그 금고를 열쇠로 열었다면 절도는 바로 그 열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증 가능한 확실한 사실이지 않소. 하지만 집무실에 있던 그 남자는 바로 그거요. 집무실 안에 있던 그 남자 말이요. 자 이제 그 남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해봅시다. 웃기게 생긴 남자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매듭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말했다. 그 남자는 그날 밤에 지점장이나 그 부인의 의심을 사지 않고도 금고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일랜드 부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감싸줄 만한 자요. 중산층 이상의 영국 여성이 위중까지 하면서 지킬 남자가 많을 것 같소? 천만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소. 그래서 대중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요. 하지만 아일랜드 부인이 아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지. 아들이요? 버튼양이 외치듯이 되묻자 남자가 신명난 듯 큰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아 그 어머니는 현명한 여자였소. 그렇게 용감하고 침착한 여자는 내 평생 처음 봤소.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달된 편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는데 남편의 집무실 문이 약간 열려있는 걸 보고 문을 활짝 열었다. 순간 누군가 하고 놀라 허둥지둥 성냥을 그었는데 칙 하고 켜진 성냥 불빛에 열린 금고 앞에 서 있는 도둑이 보였고 어머니는 단박에 그 도둑이 아들임을 알아봤던 거지. 그런데 바로 그때 경비원이 유리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 거라오. 아들에게 경고할 틈도 없이 말이지. 유리문이 잠겨있다는 걸 몰랐던 어머니는 제임스 페어베언이 전등을 켜서 지점장 금고를 털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것이라 생각했소. 그 순간 경비원을 안심시킬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지. 그 야심한 시각에 거기 있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주저없이 남편 이름을 부른 거라오. 뭐랄까 나는 당시 그 가련한 여인은 그저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이고 아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큰 죄를 지을 기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라고 확신하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젊은 악당은 약탈품을 가지고 내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은 게 분명하오. 불쌍한 여인 같으니. 그 어머니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 안 봐도 훤하오. 하지만 어머니는 영리했고 멀리 내다봤지. 여인은 남편의 성격상 부인이 벌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여인은 아들을 아버지의 노여움에서 구할 단 한 가지 방법을 택한 뒤 과감하게 제임스 페어버현의 진술을 부인하고 나섰다오. 물론 아일랜드 부인은 남편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소. 설령 최악의 상황에 닥친다 해도 남편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그를 구하려고 했다고 하면 될 일이었소. 아일랜드 부인은 본인이 절도 사건의 공모형물을 받더라도 머지않아 결백이 밝혀지리라고 확신했던 거지. 이제는 모두가 그 사건을 거의 다 잊었소. 경찰이 아직도 제임스 페어버현의 직장 생활과 아일랜드 부인의 씀씀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오. 아가씨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 부인에게는 단 한 장의 지폐도 흘러들어가지 않았소. 대략 그때 도난당한 지폐 두어장이 영국으로 되돌아왔다오. 외국의 소규모 환전소에서 영국 지폐를 얼마나 쉽게 환전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요. 환전상들이야 기꺼운 마음으로 쉽게 바꿔준다오. 그 사람들이야 진짜 지폐인 이상 어디서 나온 돈이건 무슨 상관이겠소. 더구나 1, 2주가 지나면 환전상 양반들은 누가 어떤 지폐를 가져왔는지 기억도 못할 거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젊은 로버트 아일랜드 씨는 해외로 갔으니 언젠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거요. 이게 그 작자 사진이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어머니라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현명한 여자 아니오? 폴리 버튼 양이 미쳐 대답할 틈도 없이 남자는 가버렸다. 정말이지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지만 남자는 항상 흥미로운 흔적을 남겼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구석구석 매듭을 지어놓은 실 한 줄과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